왓치 오버와처 이히 가 아..아..뜨 왓처더락 왓치 처음 탑을 평가하러 왔으니 평가를 직접 왓처 왓처는 첨탑에 별 5개를 두었을까 왓오 왓오 치기네 아 아 개방에는 차라리 안 썼으면 몰라 이씨 스파일 틀림 스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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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 향로 아니 유물은 좋은데 디지게 생겼는데 내가 죽는다구요 뱅콘 한 땀 한 땀 해 왔더니 욕심 그득그득 성공했다면 욕심이 아니지 않을까 실패해야 욕심이지 첨탑에 왜 이렇게 벌레가 많어 돈 가져와 함욕의 손으로 자수성가한 왓서설푼다 향로특 아무것도 안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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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거 아니야 아 진짜 오오오 위험했다 진짜 교훈교훈 교교 훈훈 천지 겨겨 훈훈 짠 아이씨 삼겨 훈 될 뻔했네 황금 교훈을 얻으실수 있겠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와 500원 달래 양심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네 아이씨 이제는 도망가고 싶지 않으니 아이씨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씨 사멸 사멸 온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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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기업 면역 버스 버스 우린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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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뭐고? 손절 아기 때리기 아 이걸 막고만 있어도 룬필 해피도이야 꽝휘 룬필 해피나루 터넬 취약 약화 각오네 취약 취약 약화 각오네 터넬 두근봐야되는데 실수로 그냥 터뜨렸네 너무 골 받게해서 그면 터넬 쓰레기 게임 터넬 격분 이건 말이냐 키스마아아아 도움 계속 봐야되네 아 근데 격분 없는데 손절 어디다 쓰냐 이제 슬픈데 운 운까지 태우면 딱 10개 되네 아니다 안된다 하나 더 지워야 된다 부 빠지 용과 부충 few 으 으 으 으 뭔가 이상한데 결국 과도자에게 교훈을 얻어내고야만은 젖이 필요는 안되 자리가 없네 아예 많을 수는 없지않나 소야되는거 아님 모르겠네 마요 나오면 해결인데 아까 진노카드 빠진거 진짜 에반데 아 나이씨 아까 추락만 안했어도 미친게임 그러니까 발 아래를 잘 보고 걸었어야지 미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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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결 미친 yet 정말 게임이 괘씸하네. 현실 지배. 13. 14. 이러다 올강화였잖아 기도? 기도 애매한데 아이씨...참 내 격분이나 돌려줘 돌려줘 내 격분 아이씨... 겨우 다 봤지? 우효 75골드 던지 우지 응 면역이지롱 면역이지롱 면역이면 다시 걸면 되지 후기를 모르는 쪽쪽 면역이지롱 아...강호 한번 했어야 했는데 남박했다 물음표가서...제거 노래 보는게 맞겠지 상점주인특 돈있으면 안나옴 돈 없을때만 나옴 개님이 장사가 목적이 아냐 유저 꼴받게 하는게 목적이십니다 에임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장사는 돈 벌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손잎 닥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손잎 닥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손잎 닥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손잎 닥치 손잎 닥치 timing 헐쇠 부부복복 아이씨 돈만은 뭐냐 상섭이 없는데 아이씨 아니 사람 꼴받게 하려고 지금 진짜 확실이네 돈이 많아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공폭력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8배빌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왕윙아 오면 진가요? 아니요. 추월이라? 백수리는게 더 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실 땐 없겠지 말다니. 벌어놓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병번전지. 병번전지. 해야징. 안나왔다. 나왔네. 왜 나오는데. 아 5천은 날렸다. 광이 나와서. 백골번전지. 백골드마다 힘이나 민첩을 증가하는 유물같은거 있었으면 행복사삭 가능일텐데. ㄹ은 기키요. 병전지. 병전지 2차전지각이네. 근데. 전지 먼저 잡히면 어떡하지? 와 나 진짜 안보고 걸었는데. 와 이거 뭐지. 메가크리티군. 검검. 근데. 전지로 뭐쓰지? 쓸것도 없네. 추월 어차피 한번만 써도 상관없고. 또 세빠지게 벌었는데. 번보람이 있네. 혼자서 돼. 사프텍 해야지 어? 단식? 나 밥 안먹어 아이씨 손짤 잡히고 날려 전지단식은 조금 그렇고 어떻게 하지? 관절 부수기랑 관절 부수기랑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암소도 태워야되는데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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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불 이러면 단식 쓰레기들 단식 그냥 써도 되겠지? 에너지 어차피 늘어났는데 절하면 에너지 무한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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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전전 전전 온란을 듬파 절하기 온난 나왔어 이천몇골드나 벌었을까 단식이 이렇게 보면 어디 사는 제읍 보다는 좋은 것 같다 절은 버피동작과 유사하기 때문에 근력을 상승시킨다 1636골트 이천몇골드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